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모기 안 먹어? 모기 먹어 여기 바구니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좋다 아 그러네 물 다 빠지겠다 양심적이야 탁 담는 거 멋있어 나 샹고도 네가 담을래? 그래 이거 두 개 할까? 아니 하나만 나 안 먹을래 아 이거 샹고에 담자 그리고 이거 하나 할까? 그래 너 바닥 너 먹을 만큼? 나 다 생각 없어 어 2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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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때 뭐 먹었지? 우리 둘 다 1단계 했을까? 너보다 하나만 몇 개 했었는데? 2단계 같이 갈라놨어 아 1단계 1단계 고기는 안 하셨어요? 네 고기로? 아뇨 고기는 괜찮아요 근데 야채 조금만 더 넣어 아 오케이 상고는 그 뭐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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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까봐 아 배추? 어 상고 배추 맛있어 아 그래? 상고 배추 맛있어 아 그래? 됐어? 응 아 맛있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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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